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늘 우려했듯이 한국이 그냥 당내 경선 뿐만 아니고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조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하면서 지역선거관리비원회를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또 전국의 조합장을 선관위가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조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당대표 경선을 보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이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 저 양반들이 여론 마사지를 시작을 했구나. 여론 조작을. 그리고 여론 조작을 계속 확산시켜 가면서 사람들을 체내시키고 그것에 맞게끔 이제 선거결과를 만들어내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그냥 확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나라가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딱 가게 된 거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협조관계가 좀 원활할 건데 이제 그 여론과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마 안철수 씨를 미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크게 당하게 된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든 나라의 일이든 간에 정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에 시험대인 당대표 경선에서 우호적인 사람이 당대표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거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총선도 예상 가능하죠. 그때 인기가 좀 유지가 되면 조작을 좀 덜 할 거고 인기가 없으면 조작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그냥 의습술을 확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그다음 2026년도에는 대선에서는 확실히 조작을 해가지고 좌파정권을 탄생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참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권력을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만드는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의심한 것은 586 운동권 출신들이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만드는 집단에서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당대표는 김기현이가 아닌 거죠. 김기현 씨가 되면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선후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무난하게 그냥 국정을 뒷받침을 많이 잘 하겠죠. 그게 이제 안철수 씨를 지금 미는 거예요. 당원들이 미는 게 아니고 선거 사기범들이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검사 시절에는 정치검사가 돼도 괜찮은데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은 정의를 높게 표대를 세우고 가야 짧은 시간 동안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검사 시절에 익숙하듯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뭐 벌써 여러분 1년도 안 됐는데 힘을 빼기 위해 가지고 안철수를 지는 민원 쪽이 해계몬이를 친 거 아니에요. 여론 조작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론을 여론을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게 됐어요 지금. 참 딱한 양반이에요. 권력을 지게 되면은 문제의 핵심을 착하게 여러분들 포착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야 뭡니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벙벙하게 하니까 벌써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참 보니까 딱하기도 하지만 참 그래서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에 편해는 도둑놈들 시리죠. 한 2, 3일 정도 늦어져 가지고 2권 3구 대통령 선거 조작을 다룬 것이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권하고 3권을 동시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 4기 세력들이 주문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맞춤형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것 그걸 증명한 거지 않습니까 2017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당대표 국힘당 당대표에서 지금 그렇게 죽었다 깨야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을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작이 시작됐으니까 그 여론조작 결과에 맞춰서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과 만들어서 공급하겠죠 똑같은 그런 일을 이준석 때하고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어항 속에 붕어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조작자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광주광역시의 선거결과입니다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는 조작할 필요가 없거든요 민주당 여러분들 출신만 나오면 또 광기정시는 좀 대중적인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이 나오면 다 되는 겁니다 전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또 조작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값은 찾아내지 않았는데 제야 전문가한테 주문하게 되면 대략 국힘당 주기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 정도를 훔쳤을 것 같아요 그게 광기정한테 넘긴 겁니다 광주광역시시장 선거는 조작 안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 당연하지만 선거 사기범들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치루진 유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모든 선거에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이 바뀌어 가지고 서술이 퍼른 그런 시점에서도 광주광역시시장 선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충격이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 텃밭인데 거기 조작을 할 필요가 있냐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여기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도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 왼쪽하고 오른쪽이 쫙 뭡니까 군대 열병식 하듯이 쫙 뭡니까 좌우가 대칭이지 않습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뭐죠 호남권에서는 다 되잖아요 그래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중독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이게 전라북도 여러분들 도지사 선 겁니다 똑같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가 아주 뭡니까 무섭습니다 권력은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니고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 조작범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다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 결과입니다 나는 정말 한국이 완전히 그냥 조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뭐 그냥 돈 버는데 그냥 몰입하면 모를까 사회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조작이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전라남도 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광주광역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있었던 선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 지난번에 있었던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조작을 하지 않았던 데가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우편투표는 또 무작위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수치가 아주 적습니다 민주당도 국힘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유일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경상북도 사례입니다 다른 모든 곳은 다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그게 부메랑이 돼 가지고 지금 당대표 경선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크게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 세력들이 안철수를 미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뭔가 하니까 바로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마사지 여론 마사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뭐 이 사람들 여러분들 뭐죠 여론 마사지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 구매하시고 주변에 확산시켜야 될 거는 그냥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몇 장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산 장비를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다 선거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투표장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결과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 일찍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듣고 나면 본인이 당한다고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에 따라 추 Leader